우리집 방을 봉랑금 보시겠습니다 뿌리가 처음에는 없었구요 지금은 뿌리가 이게 한 두달 가량 됐거든요 뿌리가 나와서요 아가를 하나 더 품었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아가를 하나 품었습니다 뿌리가 내렸다는 증거죠 이렇게 아가가 나왔으면 이렇게 방을 봉랑금이 튼튼하게 이렇게 잘 뿌리가 내렸습니다 얘는 동영식물이죠 동영다육 동영식물 겨울에 주로 성장하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또 더듬네요 이렇게 상처가 났었나봐요 입장에 그래서 이렇게 방을 봉랑금 뿌리가 내렸구요 얼굴 하나가 더 나왔다는 소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렇게 내려놓구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를 가져왔죠 네 지금 요것도 원래는 지금 벌써 올라와야 되는데요 뿌리가 있던 거예요 얘는 뿌리가 있는 거를 저렴하게 구입했던 건데요 애플에서 여기 입장 하나도 이렇게 말라서 떨어졌구요 물도 줬지만 근데 사실은요 며칠 전에도 없었던 없었는데 요렇게 아가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쵸? 없었어요 이게 근데 지금 이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방을 봉랑금이구요 이거는 먼저 온 게 아니고 나중에 왔던 뿌리도 없던 거였는데 지금 뿌리 내리고 아가가 올라왔어요 근데 요거는 이거보다 한 달을 먼저 온 건데 요렇게 9월달인가 이건 한 거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낙구분에 요거는 이렇게 안착을 해 있구요 이제 뿌리가 잘 내렸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또 여기 요거는 좀 더 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디서 부딪혔는지 제가 건드렸는지 상처가 이렇게 났어요 여기도 왜 그럴까요 그리고 얘 입장도 지금 금방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구요 제가 얘를 물을 좀 자주 줬어요 빨리빨리 커라 그러고 그랬더니 그런건가 근데 얘는 얼굴이 지금 요기 하나 있구요 또 옆에 보면 여기 우에도 있잖아요 요 옆에도 요기 하나 요기 하나 총 3두에요 3두 총 3두인데 나중에 하나 더 올라올 수 있겠죠 이렇게 항진이분에 라코 항진이분에 얘는 안착이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놔둬도 입꽂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가 지금 나서 아예 안쓰러워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3두짜리 방울복랑금이구요 또 그리고 요거는 방울 원종 방울복랑금이에요 얘는 제가 마더스 가드님한테 2개를 구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튼튼하고요 잘 자라고 있어요 물도 많이 먹고 이렇게 올라왔구요 옆에 아가도 있구요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고 있구요 또 하나가 떠 있어요 요것도 그건데요 제가 물을 앉아서 그런가 여기 입장이 하나 더 올라왔던 건데 지금 떨어졌어요 여기 꺼가 하나가 떨어졌어요 여기 꺼가 하나가 떨어졌어요 반질반질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두개는 이제 그렇게 샀구요 한참 됐죠 벌써 그리고 요거 우리 신랑이 처음에 사줬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샀던 것보다 튼튼하지는 않아요 원래 이게 더 튼튼해 보이긴 했었지만 아니에요 근데 색감은 좋아요 그리고 얘도 뿌리가 내려서 왔던 애고 이제 여기서 생장점에 올라오고 있어요 아가가 이렇게 예쁘죠 색감이 어느게 더 이쁜가요 여긴 푸릇푸릇한 여기는 좀 누리한 여기는 파르타르 누리끼리 이렇게 요거는 이제 두 번째 또 4개인가 5개짜리를 저렴하게 사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요거는 튼튼해요 그리고 또 여기도 하나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몇 개씩 사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서비스로 줬었어요 그랬는데 너무 여리여리하면서 밑에가 그 뿌리 쪽에가 까맣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감한 결단을 내린 게 뭐냐면요 위에께라도 그러면 살려보자 그렇게 해서 얘를 적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한 한 달 반 넘었나 두 달 됐나 두 달 됐을걸요 이거 두 달도 넘었나 오자마자 그랬으니까 근데 뿌리가 빨리 안 내리고 있더니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얘가 적응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뿌리가 내리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아가도 지금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요거 위에꺼만 치고 살고 있어요 그 뿌리 쪽에서도 아가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뿌리가 뿌리 쪽에 두 달 대가 튼튼하지가 않아서 그런가 얘가 잘 안착을 못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거 두 개가 더 있는 것 같았는데 제가 그걸 하는 군데에다 놨었는데요 하나가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네요 지금 요거 물을 자주 줘서 조금 웃자라긴 했는데요 처음부터 얘네들은 너무 여리해서 물을 너무 안주면 금방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좀 주운 지가 한 일주일 됐어요 근데 또 물 줘야 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요렇게 금 원정복랑금 요렇게 얘를 쭈글쭈글해서 물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삐뚤어졌어 해가 안 뜨니까 방금을 뭐 줄 수도 없어요 요렇게 방을 복랑 원정 방을 복랑금이에요 요렇게 방을 복랑금을 이제 동영식물이에요 겨울에 많이 자라고 뿌리도 이제 9월 말부터 이제 지금이 제일 잘 잘 안착이 되는 시기에요 그리고 여기 그리니 그리니 이거 마더스 가드님이 제가 원정 방을 복랑금 사니까 이거를 적심한 거를 뿌리 없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주셨었어요 4두짜리를 근데 지금 안 움직여요 얘 뿌리 싹 내렸거든요 지금 싹 내리고 튼튼해요 그쵸 물도 먹었었구요 얘네들이 물마름이 요즘에 빨라가지고 우리집이 조금 건조한가봐요 그래서 빨라고 그래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금덩이들을 구경을 시켜드렸어요 요렇게 여기 아가가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어요 여기 있죠 여기 노란거 파란거 보이시죠 금이에요 금 금이 펑펑 나올까요 이렇게 오늘은 금 방을 복랑금 원정 방을 복랑금 그린이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새해도 밝았구요 여러분들 마음가짐이 음 좋은 쪽으로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늘 행복하시고 음 웃음이 잃지 않는 그런 나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야 뭐 맨날 일어나는건 아니겠지만 항상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올해도 숙다육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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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